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목차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를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들이 여기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오른쪽에 강의 자료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이전에 강의를 진행했던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승률이 좀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3점 3승, 3점 2승 1패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무료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실전 투자도 중요하겠죠. 실전 투자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강 EPS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계산하는 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 단기 순이익을 지배 구조, 지배 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한다. 여기 나눠주는 게 발행 주식수인데 우선주랑 보통주랑 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1분기, 2분기 처음 이게 단기 순이익이 4분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자 우선주랑 보통주랑 1분기, 2분기 하다가 3분기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수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분기까지 뭐 아니면 3분기에 변동을 했다. 자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게 좀 힘드신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최근에 4분기를 총 이제 주식수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하나 평균을 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냥 보통주와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셔도 그냥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우선주를 알아내셔가지고 총 주식수를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단기 순이익 대비해가지고 주식수를 나눠준다. 개념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개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발행주식수가 우리 단기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1,100,000, 1,000원에서 나누기 1,100,000만 이렇게 해주면 0.1이 나오죠.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0.11원이 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자 발행주식이 1,100,000개고 기업 순이익이 1,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0.1원이 나와요. 0.1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0.1원인 겁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런 보통주, 우선주 사실 이거 계산을 할 일은 많이 없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EPS라고 다 계산되어서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우리가 문제는 최근 우리 4분기 이번 연도에 단기 지배주주 순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최근 이 4분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니까 발행주식수.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분기별로 좀 보면은 19년도 4분기, 지금 4분기가 이제 잠정치니까 자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이 계산을 단기 순이익을 다 더해야겠죠. 더한 다음에 발행주식수의 평균을 내서 나눠야 됩니다. 우선주를 포함, 이건 보통주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주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보면은 상장주식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연간 단기 순이익 지배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분기별로 계산하면 1, 2, 3, 4분기 계산을 하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여기 주식수를 나누면은 대략적인 값이 나오겠죠. 이거 완벽하게 계산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우리 여기 발표 기준에서 단기순이익 지배구조, 지배주주 순이익 이 계산에서 4분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최근 직전 4분기. 자 52, 2, 8, 0, 플러스 4, 8, 8, 9, 6, 5, 4, 8, 9, 0, 9, 2, 6, 8. 자 여기에서 이 주식수를 나눠줍니다. 뒤에 0, 0, 0, 0 이거는 100단위는 좀 빼주겠습니다. 0, 0 빼줄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곱하기 100. 대략적으로 4,100원 정도가 나와요. 자 여기 어느 정도 오차는 좀 있죠. 추정이 PS라고 해가지고 최근 분기 자본총계 그런 것들이 좀 나와있긴 한데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순이익 지배 여기 있죠. 최근 2019년 12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식수를 나누게 됩니다. 550을 제외할게요. 자 나누기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대략적으로 3,600원 정도 가량이 나와요. EPS가. 여기 550이랑 주식수. 이게 보통주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은 조금 있어요. EPS를. EPS. 이거 계산하려면 보통주랑 우선주랑 다 합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전부 다 계산을 할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정 EPS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맞는지 실적을 발표로 하면은 이렇게 다 계산이 다 나와주니까 EPS가 우리가 뭔지 그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EPS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익혀두시고 우리 주로 PER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EPS 주당 순이익이 얼만지. 이게 보통 주반 순이익이 비싸면 비쌀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PER이 주가 대비 PER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EPS는 가급적이면 100원인 것보다 1000원인 게 더 좋아요. 근데 무적정 EPS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이 시가 주식의 가격이나 또 이제 시가 대비 EPS를 또 나눠줘야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이유가 우리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 PER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EPS를 구하는 거다. 기본 개념들은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 EPS를 직접 계산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시고 EPS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ER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EPS 계산했다 그러면 현재 시가 대비 시가 나누기 EPS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PER이 0. 몇인지 아니면 1. 몇인지 10배인지 10배인지 20배인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EPS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지표거든요. 투자를 하시면서 PER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도 우리가 EPS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